아니 형님한테 형님이 이탈리아에 대가고 그러면 한식 일식 중식 다 형이 다 속이셨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찾던 사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 형이 딱 하면은 고수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형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형을 알아주니까 아 이거 지금 현판 이거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라고 봐 나는 굉장히 또 나는 형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요리는 잘하는데 한식은 못한다 진짜 대가들은 생겨주었어 아 대가들 그럼 대가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? 그렇지 형도 너무 좋아해 보이니까 그래도 형님 그 요리 각 분야의 최고들이 모임이 있나 보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죠 그건 아니고 그건 없는데 저게 있지 뭐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후배 후배들이 음 멋져야 멋져 뭐 아 뭐 그